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. 앞서 구 회장 등은 상속받은 LG CNS 지분 1.12%의 가치와 관련해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도대로 주가를 산정해 시가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당국은 해당 주가가 매일 보도된 만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배경영상